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주도로 현대사료, 한일사료, 미래생명전,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8호를 봐드릴게요. 8호 과거에 제가 먹었던 종목인데 8호 오일선각포 대응하세요. 8호 오일선각포 대응하시고요. 이지홀딩스 했고 체시스 오일선각포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오일선 우선 1선각포 대응하시고요. 태계영 BK 오일선각포 대응하시고요. 대한뉴팜 오일선각포 대응하시고요. 대한뉴팜 오일선각포 대응하시고요. 동호 팜트 테이블 오일선각포 대응하세요. 오일선이요. 많이 커. 많이 커. 오일선각포 대응하시고요. 많이 커. 우리선 FNG 역시 오일선각포 대응하시고요. 우리선 FNG 과거에 내가 먹었던 종목인데 회사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과거에 먹었죠. 자산대비 24% 저평가 1500억 올해 실적이 최대 실적 나올 것 같네요. 자 우리선 FNG 관심 좀 몰아 놓아야 되겠네요. 자 짐바이오테 역시 오일선각포 싸우세요. 짐바이오테 관지형목에 놓을게요. 선진 선진은 역시 마찬가지로 당무관 2일선각포 싸우시고요. 선진했고요. 대성 미생물 오일선각포 싸우시고요.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 오일선각포 대응하시고요. 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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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일선각포 대응하세요. 오일선 셀레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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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일선각포 싸우세요. 이십일선이요. 실제 실적이 어떤가 한번 볼까 프레미엄이 아직도 288% 960 자 셀레믹스 했고요. 오일선 이글벳 오일선각포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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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선각포 대응하셨어요. 이글벳 정다운 21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구요 경남제약 경남제약 손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여기를 잡고 싸 보세요 손절가 3580원 358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한 당기적으로 1차적으로 여기까지 4500원이요 4500원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우진 bng 자 5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세요 5일선 5일선 코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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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세요 11선 옵티팜 옵티팜 옵티팜은 손절가 8.880원 잡으시구요 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000원 15,000원 목표가를 두시고 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옵티팜 자 팜스코 팜스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그냥 들고 가세요 손절가 없어요 들고 가세요 자 전진바이오팜 음 아 11선 갖고 싸우세요 11 11선 갖고 대응해서 싸운다 아 전진바이오팜 음 11선 아 왕이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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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는 음 이쁜데 집어넣을 데가 없어지네 왕이푸드 11선 갖고 싸우세요 어 11선 11선 갖고 싸운다 자 중앙백신 어 중앙백신 네 그냥 들고 가세요 어 중앙백신 손절가 없어요 들고 가세요 어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22,000원 22,000원 21,000원 21,000원 까지 한번 보자구요 중앙백신 21,000원 신라 아 신라SG 21선 갖고 싸우세요 어 2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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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싸운다 신라SG 21선 갖고 싸운다 어 자 시대시바이오 어 어 자 손절가 손절가 이 자리에 8,400원 손절가 잡고 싸운다 목표가는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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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적인 목표가 를 두고 싸워요 어 어 자 거기 돌파를 하면 바로 문의 주시구요 어 ctc 바이오 자 제일 바이오 어 제일 바이오 어 어 실적이 안좋아서 꺼졌겠죠 어 환기종목이네요 자 아 아 아 기업분석을 한번 볼까요 어 재무구조는 이상이 없는데 환기로도 떨어졌어 행령했나나 자 좀 더 내려올 수 있네요 자 손절가 어 2,235원 음 잡고 써보세요 어 이 자리 이 자리 안깨지만 일단 홀딩하시고 어 목표가는 음 목표가는 61선 터치 61선 터치 61선 터치 61선 터치 자 이 자리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어 61선 터치 121선 터치 잠깐만요 어 3,300원 3,300원 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시구요 어 손절가는 2,235원 으 자 애매해요 어 어 지금 손절가 2,235원 잡기도 애매하긴 애매한데 예 손절가 거기 잡고 써보세요 2,235원 좀 그렇구요 어 2,100원 어 손절가 2,100원 잡고 써봅니다 아 손절가 2,100원이요 2,100원 잡고 써보세요 자 코로나 아 아 아 아프리카 돼지 이 열병관련주 어 말씀 드렸구요 구제요 5,50원 에어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